너도 별 반응이 없는데 옛날에 히야도 별 반응이 없었는데 캣닢가루가 반응을 안하는 애들이 있어 그지 전혀 반응을 안하는 애들이 있어 한의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애들이 관심이 없네 내가 아는 고양이들은 다 캣닢가루에 관심이 없네 다 캣닢가루 다 캣닢가루 참 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